안녕하십니까 청정당당 꽉쌤입니다 우리 꽉당 제자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통합사회 고1통합사회에 학평부를 하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또 해설강의까지 듣는 친구들은 일단 성실성이 기본으로 좀 잘 돼있는 친구들이야 그런 애들 잘 될 거야 너무 잘 될 거고요 이렇게 또 해설강의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왜 틀렸는지 또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 좀 잘 체크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또 결국은 여러분이 나중에 고2 고3 올라가서 선택을 했을 때 그런데 또 계속 머릿속에 남아요 빠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구원학평 우리 통합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죠 도시화와 세계화까지 한 5단원까지 거기까지가 시험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2학기 중간고사 6단원 7단원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또 선생님이 또 열심히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1번부터 고1통합사회에 우리 제일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 바로 나왔네 1번부터 통합적 관점 그렇죠 다음 사례와 관련해서 ABCD 이런 통합적 관점에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오르래요 최근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에 학대당하거나 벌어진 이 반려동물의 계속 또 늘어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걸 통합적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통합적 관점에서 그래서 이 A는 무슨 관점이야 지금 A는 시간적 관점이야 근데 반려동물에 대한 바른 태도 어떠한 생각 바른 태도가 뭘까 어떤 게 올바르고 어떤 게 잘못됐는지 이건 무슨 시간적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무슨 관점이야 윤리적 관점이죠 그렇죠 윤리적 관점이야 틀렸고 B 무슨 관점이야 B는 공간적 관점이래 공간적인 건 지리적 관점이래잖아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게 나와야죠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지역은 주로 어딘가 어 그러네 지리적 관점 맞네 C는 무슨 관점이야 C는 사회적 관점이죠 제도 법 정치 이런 것들 반려동물의 유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뭐가 있는가 제도적 장치 맞네 D는 윤리적 관점이잖아 그렇죠 윤리적 관점인데 반려동물의 유기는 언제부터 증가했을까 지금 시간의 경과 이거를 물어보는 건 시간적 관점이죠 이 두 개가 바뀌었네 답은 답은 니은과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3번 다음 문제 2번 이거는 뭐 역시 우리 1단원에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행복에 관련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그냥 너무 쉬운 거야 다음 관련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뭐야 행복은 마음의 고요와 평화에서 옵니다 마음의 안정과 평화의 안정 그 심적인 안정을 추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골로래 근데 물질적 풍요는 행복한 삶을 보장한대 말도 안돼 지금 물질적 풍요는 행복한 삶을 보장한대 아니 그 말이 아니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대 그러지 말라는 거야 마음의 그런 타인의 감정과 진정을 공감할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나오잖아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그것도 내 노력할 것이 그게 또 행복이라 나타나고 있죠 이걸 뭐 그냥 위에 내용만 이야기하면 되겠네 답은 5번이 정답 그죠 다음 문제 3번 다음 정책들의 공통적인 시행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 왜 그런 거야 냉방시설을 갖춘 4만여 곳을 무더위 쉼터로 해서 냉방비를 지원하겠대요 정부가 정부 역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금 역시 내진 지진 방지 대책 이런 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공통적인 건 뭐야 폭염과 지진의 발생의 수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아니죠 재난을 분산하고 그리고 재래관련 기술인 거야 앞에 거는 재난이 아니잖아 그죠 환경문제로 인한 국가 분쟁을 원만하게 국가보관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 그 얘기도 전혀 없어 자연재해 피해 개인적 차원을 전적으로 해결하래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시민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합당하죠 답은 5번이 정답이네 다음 문제 4번 다음 3개 인권에 대한 겁니다 인권에 대한 거죠 이 3개 인권선언문에 대해서 자 옳은 것만 분석하래요 우리 인권 기본적인 인권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참정권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네 가만요 여러분이 읽어보면 아 선출 참여 참정권 있네 네 맞아요 문화권 등 새롭게 등장된 인권의 내용이 포함된다 읽어보시면 가만히 보니까 문화 뭐 사회복지 문화생활에 대한 그런 새로운 인권 문화권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부인권 이런 인권 보편적인 인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아니요 양도할 수 없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ㄷ만 제외하고 ㄱ ㄴ ㄴ 4번이 정답이 되겠네 윤석열 주님owanie 감사합니다.